스프모양이 특수한 거트링이라는 스프리 달려있는 릴었습니다. 조박사의 피싱랩 입니다. 일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릴메이커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즈라는 브랜드입니다. 실은 이스즈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오래된 릴메이커에요. 현존하고 있는 일본의 최고 오래된 릴 회사입니다. 바로 이 릴인데요. 이게 이스즈리에서 가장 작은 420 BC421SS 빈티지 모델이에요. 도구 맞습니다. 릴메이커를 전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부류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2023년 현재 릴을 만드는 회사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크게 세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번째가 종합조구 회사 3사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와 시마노 거기에 대만의 오구마까지 합쳐서 종합조구 회사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이세 3사의 릴은 다른 메이커가 범접할 수 없는 초인류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규모와 품질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번째 부류의 릴은 두 개의 미국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퓨어 피싱 이라는 데가 있고 또 하나가 레더 아웃도어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퓨어 피싱 아래에는 여러분 뭐 들으면 다 알만한 브랜드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포진해 있어요. 펜, 아부가르시아, 미첼, 플루거, 세익스피어, 하디, 휘노, 반스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라더 아웃도어즈에는 세 개의 브랜드 있습니다. 제부코, 퀀텀, 류 라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 브랜드들은 과거 유럽에서 정말 잘 나가던 브랜드이거나 미국에서 잘 나가던 브랜드들입니다. 명성들이 다 자자했던 다 왕년에 한가닥 하던 메이커 브랜드인데 솔직히 지금은 몇몇 군데 빼고는 이름만 남아있는 그냥 다 중국서 만드는 이름만 남은 브랜드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말씀드린 그 이 각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이 두 회사 퓨어 피싱, 라더 아웃도어즈 이 사람들도 대기업은 아니에요. 그 위에 또 모 회사, 지주 회사들이 있어요. 퓨어 피싱은 과거에는 미국에서 최고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뉴엘 러버메이드 산하의 회사였다가 2018년에 또 매각이 됐죠. 사모펀드 회사에 매각이 되어 있고요. 라더 아웃도어즈 라는 데는 또 WC 브래들리라고 이것도 미국의 재벌인데 그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또 다른 데로 몇 번 매각이 됐어요. 라더 아웃도어즈는 재작년이네요. 2021년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번째 부류가 개인 소규모 메이커들이에요. 미국에는 아큘레이트라는 거 있고 지바스, 비저라는 거, 아베트 이런 군데가 있고요. 이탈리아의 알루테크노스, 에베롤 다 큰 대형 트롤링 릴 회사들입니다. 소규모 공방에 직접 장인들이 선반작업으로 손으로 만드는 릴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일본의 이스즈도 바로 이런 브랜드에요. 공방에서 만드는 릴입니다. 숙련된 장인이 만드는 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즈는 1949년에 창업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릴 메이커입니다. 원래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릴을 만든 것은 1931년인가 올림픽에서 최초로 일본에서 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은 없어졌죠. 그 회사가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스즈는 1949년에 창업을 해서 아직도 현존을 해요. 일본의 도쿄 바로 위에 북쪽에 사이타마현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신기하게 조구업체들이 본거지가 많아요. 전통 대나무 낚싯대 공방도 꽤 사이타마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루큐라고 100년도 더 된 일본의 낚시미끼 전문회사도 사이타마현이 본거지고 유통회사 큰 조슈아라는 데도 여기 사이타마현이고 바리바스 회사도 파스비안 기타 등등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 회사 그러면 왕년에 다이아몬드 릴로 유명했던 오모리 제작소도 1950년대 여기가 본거지였습니다만 1990년대에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이스즈도 여기서 사이타마현에서 창업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즈는 1960년대부터 꽤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렇게 유명한 곳으로 OEM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거기서 나온 릴을 베이트 캐스팅 릴을 보면 얼핏 보면 스웨덴의 아보 앰버서더에 영향을 크게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만 봐도 그렇죠. 이스즈 릴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한 20년, 10년, 20년 전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꾸준히 릴은 많이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만 점점 가벼운 루어를 베이트 캐스팅 릴로 캐스팅하는 낚시법이 이렇게 유행을 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피네스 피싱이 극한까지 가면 산악 계류의 산천원 낚시에도 베이트 캐스팅 릴을 쓰는 그런 게 유행이 되는데 아주 비효율적인 낚시이지만 스피닝 릴을 사용을 하면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베이트 릴은 아무래도 막 5g이야 2g, 3g짜리 루어 던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시마노 다이와에서 최신 기술을 적용한 그런 피네스용 릴이 나오는데 전통적인 릴 형태를 가지면서 조그만 소형 릴이고 계류 낚시에서 쓸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릴이 나오는 게 바로 이스즈 릴이었습니다. 아주 트래디셔널한 외형으로 일부의 앵글러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고풍스러운 거, 레트로라는 그런 국제적인, 세계적인 유행을 맞춰가면서 아주 시기적절하지 않았었나, 전통과 보편성을 양립시킨다 그러면서 트레드 릴이라는 장르를 툭 만들어요. 이스즈 라는 데서. 특징을 보면 싱크로 레벨 와인드예요. 캐스팅할 때 시마노 다이와처럼 레벨 와인드가 딱 스톱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움직이는 싱크로 레벨 와인드고요. 5.1 대 1, 무게는 207g. 엄청나게 정밀합니다. 보시면 유격이 하나도 없고 완벽할 정도로 정밀 선반 작업으로 만드는 릴인거는 인정해요. 요즘 일본제 릴들 중에서도 메이드 인 재팬 드물죠. 최고급 하이클래스 제일 비싼 릴들만 메이드 인 재팬이고 전부 다 제 3국에서 만드는데 개인 브랜드 릴이니까요. 그런 유일한 일본에서 만드는 릴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델은 조금 안정 생산 모델이었어요. 빈티지 릴들이 스플 모양이 특수한 버트링이라는 스플이 달려있는 릴이었습니다. 조과에 연연치 않고 사용을 하신다면 재미있게 기본으로 멋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낚시는 미학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도 몇 번 드린 적이 있지만 그렇게 쓰는 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낚시의 멋, 낚시의 맛 그런 것 때문에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약간 열어 보면요. 이렇게 나사를 세 군데에 풀면 뭐 열리는 건 다른 제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이 브레이크 블록이 두 개인 모델도 있어요. 이 버트링은 네 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배스 낚시 하시는 최고 유명한 일본 브랜드로 메가베스 쯤 되지 않겠습니다. 메가베스에서 파가니라는 릴을 판매한 적이 있어요. 요즘도 판매를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파가니라는 릴이 이스즈 릴 입니다. 이스즈 릴은 400번대 사이즈가 이제 제일 작은 거예요. 거기에 500번대, 600번대, 700, 800번대까지 중형 릴까지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좌핸들, 우핸들 모델이 다 있고 같은 400, 500 시리즈 중에도 몇 가지 또 조금씩 다른 모델들이 있어서 의외로 베이트 캐스팅 모델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베이트 캐스팅 릴이 트래디셔널한 모양 베이트 캐스팅 릴 이외에 실은 이스즈는 크로즈드 페이스 릴 하고 스피닝 릴도 몇 모델을 생산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안 만들고 있고 몇 년 전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닝 릴은 인스풀 형태로 해서 좀 풀메탈로 해가지고 소형 릴인데 한 300g쯤 나가는 좀 묵직한 릴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몇몇 모델은. 현대 다른 릴에 익숙한 분들은 사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좀 그런 릴이었어요. 아마 베이트 캐스팅 릴을 이용해서 트래디셔널 릴이라는 그런 유행을 이렇게 이뤄냈던 것처럼 크로즈드 페이스 릴 하고 스피닝 릴로도 아마 그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해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실패되고 다 단종이 됐어요. 현재 그나마 인정을 받고 있는 베이트릴에만 집중을 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이스즈는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은 문을 닫는다고 폐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릴을 엄청 좋아하는 다른 회사의 오너가 이스즈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장이 바뀌면서 어떻든 이스즈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즈를 어쩌다 보니까 한 대 갖고 있는 건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격이 하나도 없죠. 엄청나게 정밀하게 잘도 만들어 놨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이거는 그냥 막 찍어낸 게 아니라 보통 기술로 만든 게 아니라 엄청난 숙면 선반공이 만든 릴인 거는 인정할 정도예요. 근데 이제 베이트 피네스라든가 계류용 베이트라든가 그런데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게 튜닝 스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 일일용으로 만든 유명한 어베일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튜닝용 스프를 장착하지 않는 한 5그라미아 루어를 솔직히 캐스팅하지 못한다가 맞아요. 이 순정 스프은 스프무게만 23그라미에 육박합니다. 무거워요. 그러니 가벼운 루어를 던질 수가 없죠. 백래시가 났다니까. 뿐만 아니라 사이즈는 참 귀엽고 계류용으로 적합한 것 같은데 기어비가 5.1 대 1 이거든요. 보통인데 너무 작다 보니까 스프를 한 바퀴에 끌려오는 길이가 50cm 최대한 60cm 되려나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물론 이 모델 말고 이 위에 모델인 520 시리즈는 6.1 대 1 고기업위를 적용하고 있어서 그거는 계류에서도 어느 정도 쓸만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뿐만 아니라 1A 베어링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델이 한 모델 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최신 시마노 다이와 베이트 캐스팅에 익숙하신 분은 아마 못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여차하면 백래시 생기죠. 낚시하다 보면 이 짓을 왜 하나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낚시는 미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자꾸 사용하고 싶어지는 그런 리드인 것도 맞아요. 그런 매력은 있습니다. 아주 이게 성인적인 리리에요. 49금 리리라 그럴까 혹시 이 이 이 이 제 동영상으로 이제 알게 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예전부터 알고 싶어서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족과를 생각한다면 찾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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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